한미반도체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주주 배당에 나섭니다. 오늘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은 이번 407억 원의 창사 최대 배당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배당 성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반도체 2023 회계년도 현금 배당은 주당 420원, 약 407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2021년의 배당 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곽 부회장은 지난달 2024년은 창사 이래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격려를 위해 자사주 3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자사주는 2026년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